아 좋네 주택 원래 정말 살고 싶은 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꼭 있었으면 좋았어요. 일단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어요. 평소에 제가 아이들이나 개들을 데리고 뭔가 어딜 나가야 할 때 가는 길에서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집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 집안에 가족 뷰를 보고 할 수 있는 주방을 원해요. 진짜 예쁘다. 근데 주방을 이렇게 음식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봐야 되니까 상상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높은 천장고를 좀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트램펄린을 놀 수 있는 좀 넓은 자리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밍처럼 그런 것들 오 지발네? 저런 집이 어딨어? 오! 우와, 일단 평화로워. 이제 있는 거야? 고향시. 어, 경기도 고향시? 우리 동네인데? 네. 거기 사세요. 어, 고향시. 그렇지, 저기가 생각보다 서울이랑 멀지 않아서 괜찮아요. 맞아, 고향시 살잖아요. 네. 오, 일단은 긴거리에 많은 것들이 위치해 있네요. 교수마을이래. 오, 너무 예쁘잖아. 오, 너무 예쁘다. 바닥이 두 개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갤러리 같다. 맞아요, 딱 맞은 갤러리 같아요. 너무 훌륭하다. 너무 예쁘다. 엄청난. 저 데크가 있으면 저기 의자 놓고도 너무 좋지.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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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미끄럼틀이 있어, 냄새. 미끄럼틀이 있어.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좋다. 아, 진짜 좋다. 그치, 마당이 보이잖아.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천장이 한 3.3m 이상은 돼야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천장이 높은 데 사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더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깊은 생각할 때, 골똘히 생각할 때 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시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빈 공간을 봐야지만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높은 천장, 실제로는 거기는 못 쓰는 공간인 거죠. 공간을 낭비할 때 그게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벽 보고 설거지 말고 이렇게 가족들 보면서 하고 싶다 했는데 가족 뷰를 보고 할 수 있는 주방을 원해요. 나도 저런 주방이었으면 좋겠어. 수전이 아일랜드에 있는 게 저도 지금 제일 부러워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엄마의 뒷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아빠의 뒷모습이나 주방인이 계시잖아요. 그게 소외감을 들지 않다더라고요. 나는 벽 보고 뭐 하는 거지? 생각하게 한다더라고요. 이거 뭐야? 저거! 저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쪽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물침대. 애들이 노는 공간인 거죠. 우와! 실제로 저기서 뛰어도 될 만큼 튼튼한 건가 봐요. 네, 그렇죠. 키즈카페 안 가도 되겠다. 키즈카페 갈 돈을 모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는다. 도물밀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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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책을 하나 탁 꺼내서 여기 점프하고 책 딱. 네. 지붕에 구멍이 있어. 아 네, 네, 네. 별 보는 생각을 했는데. 저기 천정을 들어서 햇살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물침대. 눈은 눈은 햇살도 들어오고. 아아.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수록 좋을 텐데 바닥이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내가 공중에 떠서 밑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체험은 다른 데서는 하기가 어려운 체험이랍니다. 아아.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네요 다. 그리고 아까 그 미끄럼틀 같은 거 좋은 건 뭐냐면은 미끄럼틀은 속도가 빠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눈높이도 계속 빠르게 바뀌고 네. 저런 체험은 사실은 다른 데서 못 하는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안에서 되게 좁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집이 실제보다 더 넓게 느껴질 거예요. 그 애들 화장실도 내놨고 애들 방, 애들 놀이방 이걸 완전 애들 공간으로 다 만들었고 애 10명도 키울 수 있겠는데 어 가능할 거예요. 평양 방이고 이거 뭐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였어? 이거 뭐였어?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 김대중 클라이밍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네도 있었으면 좋겠고 애들 방에. 대박. 누가 붙여줬어? 누가 붙이려 그랬어요. 아, 쟤가 우지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 왜? 뭐야? 뚫려있어. 아, 저기까지 보이는구나, 끝까지. 아, 저녁이야. 아, 진짜 뚫린 거니 굉장히 맞는 거군요. 와우, 다락도 있어! 저희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래까지 다 보여요. 아, 여기서 이렇게?! 제가 목소리만 내도 다 어디서든 들리니까. 저게 꼭 필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식구들이 흩어져 있을 때 서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연결돼. 사실 건축 공간적인 요소를 잘 섞으면 그 관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내가 집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서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냥 오픈된 스페이스가 아니고 저런 창문으로 본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숨기는 안정감도 느끼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다고 연결됐다는 안정감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창문을 많이 뚫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짓이 있어요. 1.5층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위로 쳐가고 밑에서 보면 아... 여기가 또 소파로 돼 있어서 오래 있기도 편하게 해놨어요. 1.5층이 좋네. 내부도 놀라운데 외부는 또 어떨까요? 와 뭐가 있어요. 1.5층 마당 와 차를 좋아하시는 게 되게 아내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내를 위한 공간이 너무 많아. 뚫렸어, 뚫렸어. 죽인다. 차방을 따로 꾸며놓으셨네요. 기가 뱉힙니다. 일단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집 사셔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이 집. 진짜 판타집이에요, 진짜 판타집. 이거 완전히 아내가 원하는 집인데? 다 있어요. 모래놀이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모래놀이까지도 있어버려. 이제 원하는 걸 말하면 끝도 없는데 트램펄린트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 오케이. 정말 아까 아내가 말했던 그... 다 있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 집보다 저 부부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남편분은 예전에 액션 스쿨. 그래서 이제 액션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운동적인 요소들은 아버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거고 시야, 동선 이런 거에서는 이제 아내분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그리고 두 분이 딱 조합이 되니까 저런 공간이 딱 나와버려요. 설계하는 기간이 한 8개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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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자, 판다 집의 주인공. 자, 이리 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구조를 이렇게 똑같이 빼주니까 나는... 그러게, 아니 이걸 어떻게 집을 찾으셨지, 이렇게? 여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대, 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설거지... 그러니까 설거지가 왜 지루하고 힘드냐면 벽을 보고 하니까... 나 혼자 되게 외롭거든. 되게 지루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 막 하고 싶은데? 어머... 아니, 목소리 톤이 올라가셨어요. 내가 존중을 받는 느낌, 부엌이. 사실 사람이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간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의 부엌을 보시면 다 벽에 붙어있었어요. 그만큼 여권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부엌의 위치가 아이들이 노는 걸 다 바라보는 포인트였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시선이 모이는 데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권력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다. 고수, 푸우, 푸우 오, 갈 cook 어때. 여기서 갖고 바로 어디د 거야. 심로, 미끄럼 줄 틔어? 재밌지. 엄마도 재밌었는데해. 건물 뚜껑 엄마가 좀 덜 힘들 것 같아, 놀 게 많아서요. 가 Kaz Иго 여기가 많아도 있는데 실로? 기가 막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준서. 와 저렇게 비탈이 다 보여. 위에서 보면 아래가. 네. 준서야. 준서 아빠 봐봐. 엎드려서. 준서가 눕는 법을 아네, 제가. 저도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지금 저렇게 밑에서 애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첫째가 되게 설레요. 뭐 이상한 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려다봐서 그래요. 아이를 항상 내려다보잖아요, 우리가. 아이는 항상 밑에서 내려다보고 나보다 키도 작고 한데 뭐든지 올려다보면 그 사람의 존재나 뭐가 다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건축 공간은 내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구성원이 늘 같은 각도를 바라보다가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사춘기 가정,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도 갈등이 되게 많이 공간 자체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거든요. 나갈 거야? 응. 응, 나가? 응. 이게 어색한 애들이 나가려고 그래. 어, 나가. 나가도 돼, 이 집은. 그치? 과자 먹고 썸만 기다리고 있어, 나올게. 저게 너무 좋아요. 나가, 나가. 보통은 집에서는 피지마예요. 근데 나가, 나가. 이게 저도 이게 인간이 개조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까 혼자 계셨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애들이 오니까 확실히 이 집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가 보이는 거 같아요. 이제 밥 먹고 놀게 하려면 방법이 없잖아. 그냥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자연에서 놀게 하는 그 부분이 엄마로서는 너무 좋지. 여유가 생겼네요. 그거는 진짜 돈 주고 사고 싶은 거거든요, 여유라는 건. 진짜. 이건 약간 애들 있는 집에서는 누구나 정말 꿈꾸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야말로 판타지. 나의 판타지 경기 첫 방송인데요. 토장부터 지금 난이도 상상 최상입니다. 둘이 같이 사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잠옷 입고. 그냥 바로 낚시 시작하는 거지. 그게 된다고요? 이게 어딨어. 너무 부럽다, 이거. 뷰가 몇십억짜리예요, 진짜. 가자, 나 판타지 보러! 와, 대박! 나이스 샷! 이런 집이 대한민국에 있었어? 놀랍다. 여태껏 나오는 데 중에 제일 괜찮은 거 같은데? 어머, 웬일이야? 진짜 완전 내 판타지로 가. 이 쪽은 상단지, 저의 시험생에 가면은 더 밧이 되어야될까? 저의 시험생에 가면은 더 밧이 되어야돼요? 왜냐면 역시 상단지와 시험생과 함께 많은 배경이 되어야될까?